편안한 자세로 달콤한 낮잠을 취하고 있는 관람객들. 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잠시나마 짧은 낮잠을 제공하기 위한 영화관의 이색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영화관에선 웅장한 오페라 공연도 펼쳐집니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함께 인물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영화관이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최근 영화관에선 영화 상영만 한다는 편견을 벗어던지고 공연과 전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극장에선 공연기획사와 손잡고 피아니스트 연주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대중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클래식 음악을 영화관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제공해 복합공간으로 활용한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요. 이 영화를 매개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른 콘텐츠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관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저는 주로 영화관에는 영화만 보러 왔었는데 피아노 공연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형 극장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독일 잘츠부르크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를 생중계합니다. 먼 곳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클래식 애호가들에겐 희소식.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주인공을 테마로 한 전시회를 여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관이 탈바꿈하는 이유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관객의 목소리도 한몫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형 매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영화관 쪽에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리서치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영화 상영만을 위해 존재해온 극장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